와우, 들어갔어, 들어갔어. 이게 위예요. 응, 이게 위예요. 이게 위예요. 그러니까 이게, 물을 먹어서. 드세요. 설탕, stands, 고춧가루 고춧가루 간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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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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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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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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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성국에서 전화가 많이 오고 있고 쌍어랑이 정복적 때문에 많이 오고 강도 강도도 하자고 아예 내가 안하고 있고 세 분이 전화가 오고 근데 지금 현재 우리는 당보리 당보리 이 분이 오시면 이 분이 계속 연결해서 자연스럽게 오기 때문에 하고 싶지 않아서 소름이 많아서 소름이 많아서 소름이 많아서 소름이 많아서 이분도 한 번 더 사라져요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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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